살이 좀 급격하게 빠졌어요. 한 10kg 가까이 제가 단지를 좀 옮기려다가 손이 매끄러져서 고장이 속에 감싸 있었던 단지가 이제 확 빠지면서 이게 실수로 깨트려 보여요. 왜냐면 미친 년은 딱 꼭 닭이 침전으로 생각하려고요. 호몽이에만 문제없는 애가. 그치. 그치. 그 당 separation. 그리스틱 nick 썬. 그들이 ох mister카리ahn에 그들이 오기 똥 Aphmau티. 아멘.